짠! 와 진짜 무거워 짠! 짠! 들어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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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치즈! 오오오!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와 치즈 이거 진짜 안 끊어져 역대급 치즈인데? 근데 이곳의 치즈는 99.9%의 자연치즈여가지고 재료가 일단 그만큼 훌륭하다 재료가 다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 아주 좋아요 오오오오!! 음 음 음 음 음 음 이거 맛있다.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전반에 이어서 또 투입됐는데 처음 먹는 것처럼 잘해주고 있거든요. 모듬카츠 하나. 모듬카츠. 두 개? 도전자 군단 치즈 모듬카츠 두 개 추가했습니다. 오 빨라 빨라 빨라. 벌써 추가적으로 왔습니다. 어느 정도만 이제 따라 붙기만 붙으면 겹쳐서 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사실 유리한 상황입니다. 맞아요. 아 저 겹쳐서 먹어봐야겠다. 어머 어머 겹쳐서 먹는 거야 설마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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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우와. 우와. 저거 너무 맛있겠다. 우와. 이거 고기가 풍요비 아니야? 치즈 풍미가 장난 아니다 진짜로. 어머. 우와 저 광고인데 광고.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서 5점점. 진짜 좋아하지 5점점. 이건 진짜 쌈 한 번 가야 된다. 어? 느끼함과 프레쉬함의 합체. 아. 어머. 어머머. 와. 러블링 잔드 잇츠 만든 거지? 응 어? 겹쳐봐? 어? 여기도 겹쳐봐? 아니 진짜 속이 꽉 찼나 봐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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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 이 경기의 에이스 아마 후반전 어떤 선수가 이끌어갈지 우리가 어떤 선수들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? 저는 준이요 양준 양준 선수는 이제 전반적으로 투입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청정지역입니다 그쵸 컨디션이 어 그러네 이야 맛있겠다 와 색깔 너무 이쁘다 근데 와 진짜 이쁘다 되게 고소하다 네살 엣젤한데 막 그렇게 엣젤이 아닌 것 같죠 너무 맛있는데? 내 스타일인데? 체다치즈 돈가스 색깔 완전 쌩노래 치즈 색깔 미쳤어? 미쳤어? 미쳤어 미쳤어 안 느끼해 와 체다치즈가 있어서 느끼할 줄 알았는데 꾸덕꾸덕하면 어쩔 거야 이거? 와 분가스 이거 미쳤다 고기가 진짜 부드러워서 이거 숟가락으로도 잘 차리겠다